안녕하세요. 함께 할 수록 정답을 바꿔주는 정답학 정국입니다. 자, 우리 첫 학력평가를 치르셨는데요. 일단 시험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자, 일단 첫 시험 본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절대 수능이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첫 점검을 한 거야. 3월 점수하고 수능 점수는 전혀 다를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잘 봤다고 자만했어도 안 되고요. 못 봤다고 낙담했어도 안 돼요. 아직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이 기간 동안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N수생이 이번에 안 봤을 거고 자, 우리 고3 학생들만 봤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은 아직 기출에 대한 반복이 많이 안 됐을 거야. 아마 오늘 시험 보면서 되게 시간의 압박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양쪽관계 중화반응, 19번의 중화반응, 20번의 양쪽관계였는데 확실하게 이 두 문제는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근데 만나야지 뭐. 난이도가 맞아졌어도 얘를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2페이지, 3페이지를 조금 더 빠르게 풀어야 돼요. 2페이지, 3페이지에 빠르게 푸는 방법은 기출의 반복이에요. 기출의 반복이야. 물론 2페이지에서 새로운 그래프 하나가 보였어요. 8번 동이온소 문제에서. 자, 그리고 10번에서 그 주사위. 뭐 경악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건 그냥 기출에 나왔던 물질들을 갖다 놓고 배치만 한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림이 새로웠을지 모르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 아, 기출을 많이 풀어서 내가 이 조건들이 나왔을 때 이게 누구다, 누구다. 어떤 걸 이용하는 거다라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이 나야 돼. 아, 이 문제 어떻게 풀지? 그래서 머릿속에서 많이 오랫동안 버퍼링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서 압박이 좀 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출을 많이 풀어보고 반복하면서 그 유형들을 익숙하게 만들면 점점 시간은 줄어들 거고 충분히 수능에서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주요 문항들. 자, 1페이지는 통과해도 될 것 같고요. 자, 2페이지 7번부터 20번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7번을 보면 자, 2, 3주기 바닥상태 원자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기출한 형태지. S-오비탈의 전자수, P-오비탈의 전자수. 자, 그걸 비율로 줬는데 상대값으로 주지 않았어. 실제값이야. 자, 그러면 S-오비탈의 전자수, P-오비탈의 전자수에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했던 게 1과 1.5죠. 왜? 1과 1.5만 중복돼서 나오거든. 자, 1은 4분의 4, 6분의 6. 그거였지? 2개, 4분의 4. 그래서 8번 산소, 6분의 6. 6, 6 더해서 12, 12번 마그네슘. 그 다음에 1.5, 2분의 3,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게 2주기면 4로 시작하라고 그랬고. 4분의 6. 3주기면 6으로 시작하라고 그랬지. 바닥상태니까. 5분의 5분의 7점원에 있다는 존재하지 않고. 자, 그래서 4분의 6하고 6분의 9. 그래서 4분의 6이면 10번 네온이고 6분의 9면 15번 인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중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 내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어, 이거 여러 개 있어. 이거 여러 개 있어. 뭐 2개씩이긴 하지만. 2주기, 3주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하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은 것과 적은 거는 적은 걸 먼저 확정하는 게 좋지. 왜냐하면 Y를 결정하면 A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A값들을 다 정할 수 있단 말이야. A와 관련된 값들을.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5겠죠. SOPTAL의 전자수는 2, 3주기 원소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까지밖에 안 돼요. POPTAL의 전자수는 0에서 12까지 가능하겠지. 근데 여기는 뭐 0이 없으니까 일단 POPTAL의 전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5번부터예요. 그래서 3은 빼고 4에서 6까지 가능할 텐데 그러면 분모의 4잖아. 2배 하면 8분의 10인데 그러면 2, 3중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제 값인 거야. 그럼 S에 4개, P에 5개. 그럼 우리 교육과정은 다 20번까지 나이를 쓸 때 오비탈이 S하고 P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S의 전자와 P의 전자를 더하면 이게 전체 전자라고 그랬지. 전체 전자니까 그게 원자 번호라고. 양성자수 전자수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딱 보고 오, 9번이네. Y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우선이야.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중복돼서 나오는 애니까. 그치? 2개씩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아, 9번 플로린. 그럼 홀존자수니까 홀존자수 10, 1, 2, 3이 1방. 10, 1, 2, 3이요. 이게 다 반복이 돼서 빨라져야 돼. 그러면 17쪽이니까 이건 1이구나. 그럼 A-1이 1이니까 그러면 A는 2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너는 3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1 나오는 거 4분의 4, 4분의 4. 8번 산소, 그 다음에 6분의 6. 12번 마그네슘 둘 중에 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8번 산소는 홀존자수가 2. 그 다음에 6, 6 되면 너는 12번 마그네슘이니까 마그네슘 홀존자수가 0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아, 네가 한소구나 라는 걸 두 번째로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3 나오는 거. 원래 20번까지 가면 3개 나오죠. 근데 지금 2주기, 3주기까지로 잘라놨기 때문에 4주기가 빠진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아, 2분의 3. 그러면 S가 4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2주기면. 그걸 기준으로 2분의 3을 맞추고 3주기면 6을 기억했다가 6분의 9로 맞춰내는 거죠. 4주기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8로 가도 돼, 8분의 12. 그래서 이렇게 되면 10번 네온이고 이렇게 되면 15번 인인 거지. 그럼 둘 중에 홀존자수 3, 홀존자수 3은 15조 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러면 네온 아니고 여기 있는 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Z가 인이구나. 이렇게 차례대로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많은 기출의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S의 전자, PO의 전자 나오면 아, 1하고 1.5는 중복이다. 여러 개 있다. 그러니까 얘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런 순서를 한번 익혀봐봐. 자, 그래서 A가 2가 맞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X하고 Z하고 자, 심중쪽 15조기니까 X가 크다도 맞고요. 아, X가 크다 맞지.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자, 이런 것들도 다 반복이 돼야 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자, 이거 2개가 들어있는 건지 그냥 들어있는 건지 잘 봐야지.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니까 2주기면 2234555 22345 이렇게 숫자들이 머릿속에 그냥 시험지에 쓰지 않고 나열이 돼야 될 거야. 머릿속으로 2234555 그 다음에 3주기면 66789999 대체 이 숫자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보고 Z를 보고 아, 66789999 아, 9구나. 이렇게 해서 그럼 네가 9구나. 그 다음에 Y는 어, 2234555 5가 4번 나오니까 그 구간에 있었겠지. 그래서 아, 5구나. 그렇게 해서 9, 5니까 네가 크다. 그래서 ㄷ 맞다. 점점 빨라져야 돼. 다 기출이 반복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시간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개네디가 모두 맞으니까 7번 정답 5번 하면 되고요. 자, 그럼요.